전 세계를 사로잡은 실력과 아이돌이죠 세븐틴 여러분 안녕하세요! 세븐틴!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! 열심히 하겠습니다! 세븐틴! 세븐틴 출연자 중에 제일 막내고 또 유일한 아이돌 그룹이 소식 듣고 영광이었어요 되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으로 생각했고 그만큼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니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러시는지 좀 궁금해요 여기 나간다고 했더니 에스쿱스는 뭐라고 그래요? 부모님들은 다 아실 세대의 에스쿱스죠? 다른 스케줄 다 빼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저희가 실제로 스케줄을 미루고 미루고 나왔어요 어떤 얘기 듣고 싶어요? 감상평 저희가 존재한다는 거 말 알아주신 것만으로 넘겨요 세븐틴이라는 팀이 있다! 자 속마음은요? 지금 이제 방송용으로 아주 잘해 요즘 아이돌들은 무대를 정말 잘하는구나 세븐틴은 뭐 무대 잘하잖아요 승관 씨! 그래요 안 그래요? 맞습니다 만약에 김경호 씨라면 어떻게 세븐틴에게 얘기를 하실까요? 진짜 잘한다 야 규정은 규정은 잘하네 어? 너무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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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